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몬세랏 산타코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몬세랏 다녀오셨어도 산타코바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산타코바를 다녀왔습니다. 기원후 9세기 스페인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곳 바르세나는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프랑크 왕국은 이 지역의 여러개 지역으로 나누어 백작을 두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880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노래를 하고 몬세랏 산에 빛을 비추는데 목동들이 신비하여 빛을 비추는 곳을 따라가니 그곳에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 나무로 된 성모님 조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동들이 마을로 가지고 오래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 경당을 세우고 성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곳이 산타코바입니다. 산타는 거룩함,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코바는 카탈루냐 언어로 동굴을 뜻합니다. 산타코바는 성스러운 동굴을 의미합니다. 산타코바는 성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산타코바는iana 문 calcium 한중 이구남이 그89에 1.6kg 어떻게 해야 되? 무섭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컴퓨터 예상의 예상의 merc도 그래서 몬세라 수도원이 1025년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산타코바에 있는 성모님을 몬세라 수도원 성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성모님 조각상의 재질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성모님 조각상이 검게 변하여 라 모레넷다 검은 성모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탄생 순환 영광을 주제로 한 기도를 바치는데 그것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 합니다 원래는 주제마다 5가지씩 모두 1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02년 교황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추구하여 현재는 20가지가 되었습니다 산타코바 가는 길에 설치된 조형물은 빛의 신비를 제외한 조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수태고지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은 성모 마리아 대관시까지 총 15개의 작품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카탈루니아의 유명한 조각가 건축가들이 15개의 조각작품 만드는 데 봉사하였고 안토니오 가우디 선생님도 영광의 신비 부활한 예수님 작품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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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루니아의 세봐야onie 아 greatly 아 희해에까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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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